자 금산조문가님 잠시만요 질문 한 가지 말할게요 비덴티처럼 이렇게 우스스 떨어져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또 새로운 종목들 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실정도 탄탄하고 아주 든든한 종목 있으면 몇 개만 좀 골라주시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주를 제가시고 이제 저번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하실 때요 중요한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와 있는 태강 같은 종목 제가 태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 드렸을 거예요 태강 제가 태강도 이야기 많이 해 드렸을 것이고 승강밴드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 내가 이야기 많이 해 드렸어요 승강밴드 그 다음 하이로코리아 제가 요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피팅 요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우리가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턴 어라운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앞으로 연말 정도까지 가져갔을 때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피팅주라고 봐요 여러분도 이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 태강이라는 종목이 이날 한번 겁나게 나왔잖아요 이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날요 이날 아마 장중에 13% 겁나게 나왔잖아요 이때가 기회가 왔었어요 이때가 유가가 100달러를 딱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8% 정도 유가가 겁나가면서 아 경기침체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니까 풍력주하고 태양강 조선주가 겁나게 했잖아요 이날에 이날에 기회가 왔었다고요 항상 주식은 기다리고 있다가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찬스를 노리세요 여러분 이게 이날이 얼마나 기회가 왔었었는지 이날 조카가 겁나게 해서 기회가 왔었잖아요 이날요 태강도 마찬가지고 성강밴드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강밴드도 이날 보세요 겁나게 나왔잖아요 빠르게 지금 많이 하죠 이날도 겁나게 나왔잖아요 제가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 다시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도 들어가고요 건설 그 다음에 화학플랜터 해양플랜터 원자력 전방 사람의 모든 피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팅이에요 여러분들 피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용접용 피팅이 있고요 개장용 피팅이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용접용 피팅이 뭐며 개장용 피팅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제가 딱 한 업종 한 업종 중에서 딱 세 종목 제가 태강과 성강밴드와 하이로코리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이게 보시면 제가요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수급을 잘 안 보시는데 이게 보시면 이 기업의 수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수급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누적을 보세요 누적 누적을 보시면 여기에 기관들의 매수세 보세요 기관들이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4월부터 기관들 배팅하는 거 보세요 이게 태강이라는 종목의 지금 기관의 배팅이에요 여러분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에 거기가 물량이 없어서 지금 100만 주가 배팅이 된 거예요 100만 주를 매집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세요 수급을 잘 보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태강과 성강밴드와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보는 게 아니고 2분기도 보고요 3분기도 보고 4분기도 보고 내년에 1분기도 보고요 내년 2분기도 보고 내년 3분기도 보시고 앞으로 길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월요일날 조정을 받는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경상도 말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를 우리가 반구고 있다가 순수한 경상도 말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반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려오면 가감하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 아마 지금 태강도 이번에 어닝 시즌이잖아요 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적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